팬더스 외화수 최지훈입니다. 지금 올스타 투표 기간이라서요. 저도 한번 참여해 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요. 성심성의껏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발표소부터 시작해볼까요? 저는 일단 저희 팀 에이스 박민이 형 뽑았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 에이스라서요. 진용이 형. 왜요? 설문 중인 거. 강원도 제일 낫고. WHIP도 제일 낫고. 포럼드도 제일 많고. 제일 잘생겼습니다. 에이.. 저 설명이 필요합니까? 최적인데. 그냥 뽑는 거죠. 요즘 성환이 별명 중에 군유바. 군필 유격수 같은 거 아닌가? 오프 좋더라고요. 성환이. 성환이 가고 싶다고 그랬으니까. 기계가 왜 하십니까? 자 일단. 저랑. 네. 유섬이 형이랑. 아 선배님 지금 아프셔가지고.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네 오늘부터 7월 3일까지. 3개 앱에서 3개씩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많이 해주시고. 나가보고 싶은데. 저희 팀이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. 팬분들의. 힘을 한번. 보여주셨으면. 네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팁론이 형이 behave 8월 27일까지. 바로 시reet 647살과 함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